지금 국경에서 세르비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차가 중간에 멈춰서 여권 검사를 해요. 여권 검사하느라고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비어그라드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렸는데 자전거가 없어졌네요. 소득 맞았어요 자전거를 환영 인사가 독특한 나라입니다. 일로나와 일로나의 아버님이 마중 나오셔서 가고 있습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하우스 서핑 호스트 집에 우선 찾았습니다. 아침이라 친구는 저를 맞아주고 자고 있고 저는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전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짐을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날씨 좀 서늘해진 저녁에 나왔습니다. 신의 중심가로 여기서 일로나와 만나기로 했어요. 일로나가 키쿠 금발이라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말 이질적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일로나를 만나서 좋아하는 바에 왔습니다.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시장을 하고 나왔네 또 맛있습니다 맥주가 강변 주변 공원을 거니고 있습니다. 한번에 벨경에 후면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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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내는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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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바 일로나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른이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먹을게요 부심하고 좀 떨어진 곳에 왔어요 일로나니 외할아버지 집입니다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별로 하셔서 집이 썰렁합니다 옛날에는 돼지도 키우고 이것저것 하셨다는데 오늘 여기 온게 딴 류가 아니라 살구가 다녀와서 살구 따로 왔답니다 아주 촘촘히 많이 열려있습니다 아주 맛이 좋아요 다가서 저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로나니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파티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트를 하는 친구 같은데 집을 멋지게 꾸며놨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오십니다 집에 홈파로 아주 행사를 만들어놨어요 인테리어도 아주 잘했네요 친구들과 놀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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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나니 친구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고 날씨 너무 더워요 전망의 좋은 곳입니다 시내숨신갈에서 시내숨신갈에서 근처 돌아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진력이 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에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낙토공습에 의해서 파괴된 건물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주스랑 와인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여기 물음표 마크 식당이 이것에서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뭐 분위기는 좋은데 이런데 워낙 많아서 이곳은 되게 평범한 식당 또 하나입니다 한가루에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 선상카페에 왔습니다 반대편에 칼라메그단이 보이고 멋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풍의 야경은 다들 멋있는 것 같아요 어디다 지난번 밤에 왔던 칼라메그단이라는 곳에 다시 왔습니다 일모를 보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옛날 전쟁 때 쓰이던 포가 있습니다 조그만 탱크도 있고 모형인지 실체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조그만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좋습니다 저쪽에 가면 강변이 보여서 전망이 좋아요 전망 좋은 곳에 왔습니다 밝은 캠코데스는 넓게 보이는 해가 쥐고 있습니다 강 두개가 만나는 지점이라 전망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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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서는 죄송합니다 손님들 3시 메시 메모에 이보게 동네시